너 은정이 신조어 있어 뭐? 너 몰칵몰칵 뭐라고? 몰칵몰칵? 몰칵몰칵? 진짜 진상이다 모르는 사람 모른다 그래 니네만 알겠지 니네만 알아야지 은정이를 너 앞에서 시키고 싶지 않다 아 하는게 있어 몰칵몰칵이랑 왜 맞춰서? 어? 됐어 반디밥 밟으면서 막 뛰나 보지? 아니야 소리 없이 다 가지고 뭐야 나도 한번 보여줘 나는 왜 싫어 어? 나 잘하고있다 한번 해줘 일을 다 잘하고있다 한번 해줘 너 바닥을 응 여기를 깨끗이 청소해주면 돼 야 이거 뭐 스무 살 때 생각나는구만 그치? 자 빡세게 하고 이따가 맛있는거 먹자고 좋아 야 발 닦자 발 닦자 어동 청소 야 그 화장실 청소 둘이 같이 하는거니? 어 그렇구나 열심히 안 하네요 어? 어 아니 괜찮아 왜요? 밖에 비와? 어거 물 좀 뿌리면 안되는데 대문아 왜 밖에 비와? 어 파이팅이라고 뭐야 청소하고 있는거지? 정말 삭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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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상식 했다 이야 초라하다 초라해 가고 싶겠죠 집에 아휴 너무하네 진짜 왜 남의 바닥에다 절해도 돼요? 되게 막 힘들고 준 애같아 어후 지금 재민이가 혼자 방치됐어요 네 우리 재민이가 검사해달라며 어 다 안했네 이게 다 된거에요? 이렇게 충분하지 또 나중에 이야 좋았다 나같이 걸렸네 여기 신혼부부들 로망인가요? 그쵸 됐지 어 자 이제 거실 야 거실? 어 거실 거실 여기에 두 배 그렇지 재민 씨 마음고생이 심하네요 진짜 재민아 양말 팔아도 되지? 그 도도하던 우정이가 로또 왔다 누구세요? 미션카드야? 어? 오늘 카드 많이 날라오네요 네 미션카드 어? 장호 은정 네 읽어줄까? 읽어줄까? 어? 물건을 함께 마련하고 집안을 꾸미세요 근데 배달중이라는게 뭐야? 가구가 오고있다고 지금? 어? 선생님 빨리 나가요 이제 좀 나가요 빨리 가구와 가전제품들을 배달중입니다 어 야 배달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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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 뭐냐? 몰캉 몰캉? 그 뭐냐 도대체 그거? 내가 청소 이렇게까지 했는데 한번 보여줘 몰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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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기 이거 이거 가방 내리시고 어 나 이제 지금 아 이거 얼마나 흔들었으면 내가 나갈 거 같아 아 오래 멋있게 하고 왔는데 진짜 멋있어 몰캉 몰캉 잘해? 잘 살아라 어? 몰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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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캉? 야 내가 아까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진짜 내가 한심한 다 됨 다 됨 다 연락게 연결께